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0일 날 오전 9시에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전날인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주선한 것이 바로 미국의 로비스트 작품이었다. 이런 부분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력한 한 교포분들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분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문재인 정부들로서 한국이 미국의 공식적으로 와신던 로비 자금 사용액 면에서 1등 국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절묘한 시점을 선택해서 미국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바로 전에 개최되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은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병호TV는 5월 19일 날 대미 로비 자금 세계 1위 문재인 정부라는 방송을 이미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 자체가 좀 미지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 이야기지만 충분히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가 선거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좀 수동적이고 기대보다도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내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국도 관련되어 있고 또 동백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내정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미국의 언론들의 반응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6월 15일자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는 세계 최대 로비 시장 미국의 와신톤 K-street라는 가장 큰 손은 한국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보도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갖고 있는 기사의 가치나 중요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K-street와 한국 정무입니다. 미국의 와신톤 K-street는 세계 최대 로비 시장으로서 입법과 정치적 영향력이 거래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미국 기업과 압력단체가 이른바 와신톤 사무소를 주로 K-street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와 기업들도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K-street에 대부분 사무소를 두거나 또 K-street에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가 2016년 이후에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이 K-street에서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추적해서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 K-street에서 로비 자금을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쓴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민간 부분이 2016년 이후에 모두 1억 6,551만 8,893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2억 7,786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경제규모가 월등히 큰 일본보다도 같은 기간 동안 로비 자금이 950만 달러를 더 썼습니다. 일본은 1억 5,698만 7,69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신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가 공개한 로비 자금은 미국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추계치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들이 방송에서 밝힌 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계치가 당시에 1억 6,500만 달러에 상당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로비 자금을 많이 쓴다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순이었습니다. 또 해외국가와 기업 등이 2016년 이후에 미국에 쓴 로비 자금은 20억 388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로비 자금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도부터 급증하게 됩니다. 2017년도 한국 정부는 5,198만 달러를 투입했고 기업 등 민간 부부는 1,154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정부의 로비 자금이 2016년도에 633만 달러에서 2017년도에 5,198만 달러까지 무려 8배 이상 정도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로비 자금은 해외대행사 등록법 이른바 FARA에 따라서 로비스터가 공칙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엄성적으로 제공한 로비 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엄성적인 로비 자금은 일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에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돈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미지근한 대응 또 그 밖의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반응들도 이런 로비 자금과도 상당한 연계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뚜렷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정부 들어서 8배 이상 정도 급등할 정도로 대미 로비 자금이 증가한 사실과 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미국의 로비 시장에서 공식적인 규모에 의하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소식도 아니고 반가운 소식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